한 가지 기억할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 영 속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주님의 임제를 우리가 더 개발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개인적인 예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넘쳐 흐르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바싹 마른 스펀지가 있으면 스펀지가 딱딱합니다 아주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펀지를 갖고 여러분이 물 속에 버켓지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물을 흡수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임제 속에 적셔들게 하세요 그러면 주의 임제를 적셔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스펀지를 꺼내면 그거를 쫙 짜면 물이 나오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적셔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여름을 짭니다 그러면 영광이 나옵니다 주의 기름 부심이 나옵니다 제가 이래요 주님 짜세요 우리를 계속 우리 속에 있는 게 흘러나가도록 제가 18살 때 제가 첫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멕시코로 고아원에서 일하러 어린아이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그 고아원 건물 지붕 위로 갔습니다 몇몇 사람이 가서 그 지붕에서 몇 시간씩 예배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 기억하는데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있는 모든 분자를 채워주세요 성령님 제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채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르실 때 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느낌이 그때 제 몸에 있는 모든 분자 속에 성령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갈망에 반응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을 적셔들게 하십니다 마치 제 영 속에 뭔가 넘쳐 흐른 걸 느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기억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요 누군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아 그래요 저는 그때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줄게요 손을 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 손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질수록 제가 성령님이 흘러보낼 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성령님이 큰일을 잡고 제 손을 잡고 저는 자랑이 히히 제 손을 잡고